안녕하세요. 유산화 코리아입니다. 이젠 허브에서 유산화 제품을 더욱 편리하게 구매해보세요. 자동주문 자동주문은 원하는 제품을 4주기 또는 8주기마다 자동으로 주문 결제하는 아주 간편하고 편리한 기능입니다. 셀라비브와 비즈니스 도구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을 일반 주문보다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허브에 로그인하신 후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메인 메뉴에서 쇼핑 및 주문, 자동주문을 클릭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주문 생성을 시작합니다. 상단의 검색창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명 또는 제품번호를 검색하여 추가합니다.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자동주문의 명칭을 설정합니다. 주문 주기와 결제 예정일을 선택합니다. 혹시나 날짜가 헷갈리신다면 순환 주기 달력을 참고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송지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배송 받으실 주소를 추가합니다. 결제하실 본인 명의의 카드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카드 소유주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카드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결제 방식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카드 정보를 저장합니다. 모든 정보를 기입하시고 자동주문 저장하기 버튼이 초록색으로 활성화되면 클릭하여 자동주문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관련 strategies